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잇? 이게 뭐야? 진짜야? 싶은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남녀 약간 구도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의견을 달아놓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의견에 감정을 크게 이입을 해가지고 비판을 넘어 비난을 하는 댓글은 제가 그냥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길막하는 여자들 원제 저만 길을 비켜주며 사는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같은 여자들 중에 저만 열심히 길을 비켜주는 것 같아요. 물론 평소 제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사람 부대끼는 거랑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우산을 쓰든 양산을 쓰든 아니면 그냥 걷든 간에 좁은 길에 맞은편 사람이 온다. 그럼 제가 먼저 알아서 비켜가지고 걷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저만 배려를 하는 것 같길래 정말 그런 건가? 내 착각인가? 이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무감각하게 직진으로 걸어봤는데요. 먼저 비켜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은 잘 비켜줘요. 나이 들어있는 남자들 제외하고 근데 여자들은 젊든 늙었든 절대 안 비킵니다. 열의 아홉은 안 비켜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만 이렇게 되는 건가? 다른 사람도 이런 건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글 써요. 그리고 만약 제가 보고 느낀 게 정말 맞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둘 중에 아무도 아무도 안 비키면 100% 부딪힐 상황이거든요. 혹시 자기가 먼저 비켜주고 한쪽으로 자리를 내주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 그것도 아니면 뭐 기싸움 한다 이건가? 아니 이러다가 어깨빵 당하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 또 저러는 사람들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댓글 1번 아우 맞아요. 미친 건지 뭔지 정말 안 비켜주더라고. 저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특히 때로 걸으며 길막하는 사람들께 극혐이야 정말. 되제스닝? 아니 그럼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안 비켜주는 사람들끼리 스치면 뭐 어깨빵이 일상이겠네요. 끌 끌 끌 끌 2번 어머 저도 예전에 이런 걸 썼던 적이 있는데 쓰니 정말 반가워요. 맞아요. 저도 그랬죠. 나 혼자만 길을 비켜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들 보면은 서로가 먼저 배려하고 길 비켜주고 아 물론 미친 변태 새끼는 더 다가서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다들 그러는데 여자들은 뭐랄까? 흥! 그래! 니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그래! 니가 먼저 비켜야지! 딱 이런 거지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오히려 더 제쪽으로 다가와요. 그럼 나만 비키는 거고 그러다 어깨빵 맞고 되제스닝? 이게 단순한 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무감각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기싸움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나이 된 아저씨들은 시선도 끈적하고 또 안 비켜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노내죠. 3번. 네. 저도 이거 많이 느꼈고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공원에서 걷다보면 특히 여자들 나이가 많던 적도 한 서너 명 정도 무리지어 나란히 다니면 피할 생각 절대 추고도 안 해요. 분명 서로가 서로를 오는 거 보고 있는 거 서로가 서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니까 길을 다 쳐맞고 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여초 사이트입니다. 파리쿡. 파리쿡. 남자들 아니에요. 여염하는 거 아닙니다. 4번. 반가워요. 저도 쓴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마주오는 여자가 저를 보고 거리를 두고 걷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올 때 정말 진리죠. 미쳤나 싶고. 아니 길에 공간도 많은데 왜 사람 정면으로 다가오는 거야 뻔히 보면서 의도적으로 내 갈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람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충돌하려고 덤벼드는 것 같더라니까요. 되겠으니 저는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 것만 말을 했던 건데 와 이렇게 오히려 내 쪽으로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군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저도 그냥 확 들이받아버릴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주제며 이 역시 여초 사이트 가져온 겁니다. 여자들아 길을 안 비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도 여자지만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대로 쭉 걸어가다간 100% 서로가 부딪힐 것이다. 이런 개선이 정말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건지 아니면 니가 뭔데 감히 나를 비키게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비키자니 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비키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막말로 이게 뭐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상이야 매일매일이야 진짜 왜들 이러는 거야? 혹시 이유 아는 분 계세요? 아니 진짜 이럽니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댓글에 반 아씨 이거 해 공감한다 나도 여자지만 진짜 더럽게들 안 비키더라 댓글 헐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해오던 게 아니었구나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유독 여자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들 나는 분명 옆으로 비켜줬는데 마치 일부러 부딪힐 정도로 돌진해가지고 내 쪽으로 와요 2번 아 나 이런 개시댕 완전 천 퍼센트 공감합니다 나도 여자야 쭉 가다가 부딪힐 게 분명한데 맨날 나만 비켜 천상천하 유아 독점 싸가지 없는 것들 너무 많아요 2번 나도 여자인데 이거 진짜 맞아요 인정하자 나는 길 가다가 원래 사람들 오면 잘 비켜주고 문 같은 것도 잘 잡아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여자들은 이걸 안 해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나도 여자들한테는 안 해줘요 남자한테만 해줍니다 대듣글 니마 이걸 맞대고 해버리면 어이가 없네 너는 여자 아니세요? 대듣글 아니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게 뭔 상관이냐요 그런 여자가 많은 게 사실인 걸 나도는 어쩌라고 3번 나도 이거 은근히 많이 겪었어 특히 며칠 전에 인도로 걸어가는데 여자 4명이 내 쪽으로 걸어오더라고 그런데 이런 미친 무슨 불도저도 아니고 일렬로 옆으로 쫙 서가지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차도 쪽으로 다 밀어내요 한마디로 길을 다 쳐맞고 걸어오는 거야 나 그거 보는데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떡하니 버티고 서있다가 여자들 가운데로 뚫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생긴 것도 불도저 닫는 것들이 뭐야 이랄지 뭐게 뭐야 차에 치기 싫은 사람이다 이 망할 년대랑 미치겠다 진짜 4번 보통 보면 젊은 층은 여자가 잘 안 비키고 나이가 좀 많다 싶으면 남자들이 잘 안 비키더라고 5번 뭐 길막 그게 뭔데 지들이 알아서 비켜나겠지 뭐 아 몰라 나는 살면서 그딴 거 의식해 본 적 없어 그리고 이건 역시나 같은 주제에 달린 댓글입니다 글 자체는 달랐어요 비슷한 주제입니다 진심 인정 아니 왜 안 비켜 같은 여자인데 진짜 궁금하다 보통 진짜 트러블 날까봐 서로 부딪혀가지고 불쾌해질까봐 비키고 그러는데 안 비키는 애들 특징은 지가 나 때문에 불쾌해지는 듯하게 지나가더라고 한 번 안 비키고 갔더니 대놓고 어깨방울 해서 어 그거 아니면 피해 갈 때까지 우뚝 서 있더라고 근데 표정이 나 때문에 피해 봐서 다들 개똥 씹은 표정이야 좀 비켜 저도 여잔데 맨날 저 생각하면서 길 걸어요 아줌마들 길 진짜 안 비켜 남자들은 비교적 잘 비키는 편인데 그래서 일부러 어느 날부터는 어깨가 부딪히든 말든 안 비켰어요 그런데 사람들 진짜 안 비키더라 다 부딪혀 미친 거 같아 나도 여자에요 얼마 전에 임신 초기에 발목인데 파열이랑 복숭아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고 다녔는데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안 비켜줘 결국 내가 돌아서 가야 됐다니까 남자 같은 경우 거의 중년 남성들이 잘 안 비켜주고 여자는 어린 여학생들 아닌 이상 거의 나이대 상관없이 찍지만 해 안 비켜 내가 다리 다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가야 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의식하고 난 뒤로 마주치는 거 일부러 안 피해 봤더니 마주치잖아 그럼 그 자리에 서버리더라 비키는 게 아니라 서 있어 야 임산부 배지도 마찬가지 지금 16주인데 임산부 배지하고 버스를 타도 아무도 안 비켜줘 나도 임신하기 전에 거기 자리에 앉았을 때 임신한 사람들 타면 비켜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앉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분명히 봤고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양보는 됐으니까 내 배나 차지 마라 이런 심정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라인드입니다 이 글 쓴 사람은 남자 같아요 제발 좀 길어서 사람 지나갈 때 공간 좀 내주자 이 여자들아 내가 남자라서 편향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주 오면 옆으로 좀 비켜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나는 열심히 최대한 옆으로 비켜가는데 끝까지 직선으로 와가지고 끝내 부딪히고 가네 심지어 내가 차도로 내려가서 피해간 적도 있어 그런데도 부딪히면 개 짜증내고 사람 째려보고 간다니까? 농담 아니고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열 번 있으면 그 중에 아홉 번은 여자예요 진짜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트러블 생길까 봐 서로서로 알아서 다 피해가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궁금하네 아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되게 많았는데 다들 공감하더라고 커플들이 지나가도 남자는 샥 비켜주는데 여자는 파워 길 막 끌 끌 끌 뚫어봐라! 인정합니다 저런 경우 대다수가 여자예요 일행들 나란히 서서 무조건 걸어갑니다 길을 다 막고 간다 이거죠 나는 왼쪽에 붙어가지고 7시 방향에서 11시 방향으로 앞으로 걸어가는데 오른쪽에서 1시 방향에서 7시 방향으로 당당하게 대각선 걸어오는 여자 때문에 부딪히면 나만 그지 될 것 같아가지고 피하다가 벽에 머리 박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걸 보고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더라 사과도 안하고 지 피하다 그러는 건데 이게 말이죠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가 진짜로 싸움 나고 일 복잡해지고 막 시비 벗고 그러다가 한 대 차 맞으면 졸라 아프고 또 반대로 때려도 돈 또 물어줘야 되고 이런 걸 아니까 그래서 피하는 건데 여자는 자기가 참 맞을 수 있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걸 그냥 아예 염두에 두질 않는 것 같아 덜덜덜덜덜 레알 인정한다 좁든 크든 내가 저 앞에서부터 옛날 어깨를 말이지 학창시절 쭈그리 시절 마냥 접고 와도 여자들은 무슨 개선 장군처럼 나를 팍 치고 가는데 솔직히 죽빵 오지게 마려워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앞도 안 보고 걷는 것들은 걷다가 5톤 트럭에 치어 뒤져버리면 좋겠다 아니 완전 공감하는 게 차라리 그러면 걸음이라도 빠르게 걷던가 세워라 내오라 그러면서 길막하면 진짜 개빡치죠 그리고 이 역시 여초 사이트입니다 완전 인정해요 여자들 절대 절대 안 비키죠 화장실 같은 데 서로 마주쳐도 안 비키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 나보고 알아서 비켜가라 이거지 아니 지가 문을 쳐 맞고 있는데 어떻게 비켜가 근데 남자들은 멀리서 마주 오는 게 눈에 보이면 알아서 동선을 바꾸거나 옆으로 살짝 비키고 문도 잡아주고 그러던데 이거 나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역시 아니었구나 이거 기싸움인가요? 아니 내가 만만하게 생긴 건가? 이십 수년 살면서 이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다들 그러네 아니 뭐 길을 쳐 걸으면서 기싸움을 하고 난리야 아 진짜 인생 피곤하게 산다 나도 여자지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아저씨들도 잘 안 비키긴 하는데 여자들이 훨씬 심해요 인정합시다 진짜 이럽니까? 여자들끼리 나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래요 대단하네 아니 왜 그래? 삶아 지가 공주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구만 감사합니다